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방송사 10대 가수 수상자 출신의 가수 10팀이 총출동해 대규모 공연을 펼칩니다. 김수철, 송창식, 변진섭 등 10팀의 가수들은 오는 8월 19일 저녁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방송인 이상벽씨의 사회로 낭만시대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이들 10팀의 가수들은 한시대를 풍미한 70, 80세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의 부재는 대한민국 10대 가수들의 세월의 노래입니다. 낭만시대 콘서트는 오는 8월 19일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25일 부산, 26일 대구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며 10대 가수 수상자들의 전성기 히트곡들을 들을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